다음 달 1일부터 훈련병도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군병원 입원 환자는 평일과 휴일 모두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국방부는 이 같은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을 발표하면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지금과 같이 일과 후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3차에 걸친 시범 운영 결과 병사들이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소지할 경우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후와 휴일에 휴대전화를 소지 사용하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과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등을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차례의 시범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시범 운영에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음에도 육군의 사용 수칙 위반 건수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내 촬영 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보안 위반을 비롯해 불법 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 악성 위반 행위도 지속 적발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군이 강력한 국방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기존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의 경우 가정과의 소통, 고립감 해소, 원활한 행정 업무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휴대전화를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군병원 입원 환자는 평일과 휴일 모두 8시 30분부터 21시까지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소속 부대 및 가정과 원활히 연락하고 의료 처치를 위한 보호자 동의 등 효율적 환자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보완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